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지역에서도 반발이 이어졌습니다. 김영백,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광주전남지부 지부장은 오늘 광주 MBC 라디오 시사 인터뷰 오늘에 출연해 국민을 거부하는 대통령이 될 결심을 한 것인가라며 반발했습니다.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용빈, 강은미 국회의원, 또 지역 총선 예비 후보 등도 잇따라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가장 모욕적으로 진실을 묵살했다며 진짜 정치는 국민의 애절한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.